그 이제 조금 호준씨도 요리를 좀 합니까? 네 아무래도 백선생님께 요리를 배우는 프로에서 요리를 좀 배웠다 보니까 아예 몰랐다가 조금 알 것 같은 정도? 호준씨 요즘 혼자 삽니까? 네네 그럼 혼자 살면서 요리도 해먹고 그래요? 그 백선생님께 요리를 배우는 프로를 했을 때는 복습 겸 예습 겸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또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거의 시켜 먹고 잘 안 하게 됐다고 그렇군요